오늘은 게시록 3장 7절로부터 13절까지 7절로부터 13절까지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 것에 대해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어야 하는 때라는 것.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추건합니다. 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틀어야 되는가.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위세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러한 분으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 다위세 열쇠를 가지신 분. 그렇기 때문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인 걸 나타냈다. 즉 이 말은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나타냈다. 죄가 없다는 말은 거짓이 없다. 이 말이죠.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진실하신 분이시다.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죄 없는 거룩한 분이시고 거짓이 없는 진실하신 분인 것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했는데 거룩함을 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나도 부활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거룩함이고 우리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거룩함은 바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거룩한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짓이 없지 진실한 분이라고 한 것처럼 나의 모든 말과 행동에 거짓이 없는 진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은 요한봉 8장 44절에 거짓의 앞이 막이에게 속한 것이에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믿음에 속하지 않은 불신.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마음과 불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죄에 종이 되어졌고 이런 사람은 거짓되고 거룩하지도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함을 원하신다는 건 진실하기를 또한 원하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거룩하신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그분만이 진실하시다. 그 말은 다른 것은 거짓되다. 그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섬기는 내가 되셔야 진실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분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거짓이 없는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믿으시면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택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나니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밖에는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빌라델피오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한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이 곧 오늘날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어떤 존재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고 진실하시니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과 진실함이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그 피로 나음을 입은 거듭난 자가 됐을 때 거룩하고 또 그의 을을 힘입어 진리 안에서 살 때 진실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해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권은 하나예요. 그 하나가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거기에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운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누가 가졌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다. 그런데 그 통치권을 어떻게 가졌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 통치권을 가지신 거예요. 그것을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왕권을 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는데 그것은 그가 인자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거거든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반드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은 예수님만이 왕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내가 머리로 섬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가 삶을 얻을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임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진리 안에서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생명을 가진 자로 해주실 수 있는 단 한 분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열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다는 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자 하시면 나를 죽일 자가 없고 주님이 나를 이 땅에서 데려가시려고 들면 누구도 나를 이 땅에 더 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복주시고자 하면 누구도 그 복을 취해갈 수도 없고 또 나에게 모든 것을 거둬가고자 하면 나에게 다시 그걸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나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기 났기 때문에 모든 만물과 그에게 속한 자녀들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 가지 말했어요. 첫째는 그분이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 되어진 게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 죄 없는 분이라는 거 진리라는 거를 나타냈고 두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세상의 모든 마음을 다스리는 왕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가지셨다. 다윗의 왕권이 다윗의 후손에게 자자손손히 내려왔던 것처럼 이 다윗의 왕권이 내 것이 되어지는 우리도 그의 왕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그의 왕위를 권세를 왕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손 안에서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거 내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중보자 피의 신원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내가 이를 위해서 내 피를 흘렸나이다. 그러니까 이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왜 이거를 이렇게 말을 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섬기는 자이냐라는 걸 말해주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에베스 1장 20절로부터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일어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일컬음을 받는 모든 권세자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모를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그분에게 주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 바로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주권자가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거 뭐예요? 천국 열쇠라고 표현되어지는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그 말을 뭐라고 말하냐. 게시록의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대요. 그 문은 하나밖에 없는 문이에요. 오직 생명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문. 그 문을 하나 주셨는데 그 열린 문이 어떤 문이에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이 문을 여신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라고 말해요. 무슨 문? 양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는다는 게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들어가서 꼴을 먹고 꼴이 바로 생명. 예수님과 함께 나와야 예수님께 속한 자가 돼서 또 꼴을 먹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문이 되셔서 어디든지 그분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그곳에는 꼴을 먹고 구원을 얻는 부여함이 풍요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왜 하고 있느냐. 뭐라고 말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7절에 그 문이라고 하신 분이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해요. 왜 절도요 강도요? 그리고 먼저 온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구약이 예언하신 분이에요. 메시야가 올 거라고 계속 구약에 말해왔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저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 사람이 바리세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율법주의자들 다른 가르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도둑이요 강도요. 강도라는 건 거짓말을 해서 우리의 생명을 훔쳐가기 때문에 취해가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도둑이요 강도인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단 한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약속의 메시야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십자가만이 생명을 얻으시도록 우리에게 열린 단 한의 문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3장을 가보면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10절에 율법 아래 노인자들은 모두가 다 저주 아래 노인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 율법 아래 노인자들이 저주 아래 노인자냐. 그들은 항상 모든 일에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결코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택하셔야 돼요. 행위로 열심히 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나 역시 율법 아래 노인자예요. 율법 아래 노인자는 항상 저주 아래 놓여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못 박힌 것은 저주 아래 못 박힌 거라고 말해서 율법을 지키고자 하면 뭔가 십자가를 치고 십자가에 내 스스로가 죽으려고 노력을 하면 저주 아래 노인자예요. 나무에 못 박힌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뭔가 내가 행위로 나를 못 박으려고 고행을 하고 나를 쳐서 못 박으려고 하라는 말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두려워하지 마라 안 두려워하고 의심하지 마라 의심 안 하고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고 감사해라 감사하고 용서해라 용서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 그런데 우리는 용서해라 그러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용서가 됩니까? 내 힘으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내가 노력을 하려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여전히 두렵고 외로워하지 마. 그래도 외롭고. 이게 뭐냐면 감정에 속아서 너를 주장하고 네 의로 살지 말아라. 그래도 또 내 의로 살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 이 모든 육적인 것들을 따라 살기 때문에 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 아래 노인자가 돼서 저주 아래 노인자가 되고 항상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로움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가운데 놓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주 무거운 짐인 거예요. 힘든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죠? 노라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는 거를 놔라. 나만 믿어라. 내게 맡겨라. 나를 의지해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단 한 번 중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 죄를 다 도말했다. 다 용서했다. 그러면 나는 용서받은 자로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죠.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 내 방법 없이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정하면서 주님께 묻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율법 아래 모든 자들이 다 놓이게끔 죄 아래 놓이게 한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으로는 도무지 의롭담을 얻을 수 없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질 때만 의롭담을 얻을 수 있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가두신 거예요. 율법 아래 가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내 스스로가 저주 아래 놓이는 자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사는 길을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히브리스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인 거예요. 히브리스 10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세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물 다 헐어버리셔서 우리가 그냥 들어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열어놓으신 문 새로운 살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살길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피를 힘입고 들어가면 되는 건 거예요. 주 안에서 이제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 갚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고 순정하면 되는 거예요. 빌리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빌리뽀 교회의 행위를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얼만큼 믿느냐라는 거죠. 사람들도 약속하면 그 약속을 지키라고 그래요. 사람의 약속도 정한대로 지키려고 한다고 열심히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 약속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건져내시고 약속대로 그들의 광역길을 다 통과하게 하고 약속대로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약속대로 다윗이 왕으로 와서 이스라엘 땅이 세워진 것을 구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모든 것은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거거든요. 나에게 무엇을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약속하신 분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성취 되었다라는 거예요.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위를 가진 거예요. 어떤 행위, 작은 능력을 갖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얘기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얘기는 그 말씀을 듣고 그러한가 해서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왜 주셨어요? 그 이름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의 고백에 따라서 주어진 이름이잖아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하는 천국 열쇠를 가진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을 가진 믿음을 변개치 않냐고, 흔들리지 않냐고, 그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는 능력자였다라는 거예요. 작은 능력, 아직 대단하게 뭔가 많은 능력과 기름붐으로 타는 그런 자리가 아닌 보잘것 없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그러나 그 주신 이름, 그 이름을 믿고, 작은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떠나간다. 예수님은 반드시 모든 일을 이루신다. 여기에 흔들림이 없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계속 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대반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예수의 이름 그것만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이름만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구절에 뭐라 그래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니 그렇지 않냐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담을 얻는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으로 십자가와 반대되는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지만 사실상은 사탄의 무리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한 무리, 하나님의 영을 갖지 않은 무리들이라. 그래서 그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소수이고 참으로 이 빌라즈베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 그렇지만 믿음을 붙잡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냐고 그 이름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 10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순종하면서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갔다는 것은 그만큼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그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능력이라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엘리아가 850명과 갈매치 않아서 싸웠지만 그러고 나서 또 이세벨에게 죽을까봐 도망을 가서 주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했는데 주님이 우레와 같은 소리에도 지진에도 전혀 만날 수가 없었던 거. 낙심하고 지쳐있는 그에게 조용한 가운데 미세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분.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바할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 요소 요소에 숨겨놓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예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얘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건 그 인내의 때가 박해가 있는 때인데 시험의 때가 또 있다는 걸 보면 그거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시험의 때겠죠.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로 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때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이라 라는 말씀을 한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단 하나의 길이고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그 음성을 듣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영생을 주르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누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멸망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빼앗을 수가 없다. 어디서 예수님 손에서 십자가에 찔리신 그 못자국에 그 흘리신 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자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붙잡힌 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예요. 다른 능력 없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능력에 붙잡힌 자가 되어야 아무도 우리를 예수께로부터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러면 무슨 시대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때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 안에서 그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열쇠를 내가 어떻게 해서 가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다윗의 후손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의 피로 난 자가 되어야 이 열쇠를 갖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본받아 나도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본받아 나도 부활을 해야 이 열쇠를 나도 가진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는 이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진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어질 때 예수님의 피로 나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때 주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에서 4장에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에서 4장 15절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거 베드로가 마태봉 16장 16절에 시인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요한에서 5장 4절에서 우리 5절 같이 봉독합니다. 무릎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칭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가 무엇이냐는 걸 구약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증거를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들이 증언하신 증거들이 다 증거예요. 그 증거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증거는 우리에게 바로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즈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지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즈 십자가만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다나야나의 열린 문이고 우리가 거룩함과 진실함에 이르고 다윗의 열쇠를 가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즈가 그 열어놓으신 열린 문인 십자가 문 새롭고 산길을 열어놓으신 그 휘장을 찌두신 그 십자가 안에 내가 들어가야 내가 하나님이 그 준비해 놓은 영생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에서 5장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아멘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게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끝까지 이기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신 이 복음을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잡아 이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는 너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빼앗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생명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즉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수 있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능력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끝까지 이 왕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이 생명의 왕권을 누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끝까지 이기면 너희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돼서 결코 다시는 그 성전에서 나가지 않냐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끝까지 이 믿음을 갖고 이기는 사람 의심 없이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고 거기에 기록된 이름이 내게 기록된다는 얘기는 내가 바로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지고 그 성전이 나로 말미암아 온전히 세워지는데 에베스 2장 20절에 가면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과 신약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약속 즉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지신 십자가 그의 부활 여기에다가 내가 믿음의 집을 세우면 이게 기둥이 되어져요.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나서 일어날 일이 게시록 21장에 나와요. 게시록 2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자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게시록 21장 1절에 말하잖아요. 처음 땅은 없어지고 거기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새 땅과 새 하늘이 주어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는 그의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씻겨지는 완전한 영광 가운데서 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소망이 하늘에 있다면 이것을 얻고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이 이 땅에 있으면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다 넘어진다는 겁니다.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반대로 21장 8절에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은 다 불가유앙으로 타는 그 불못에 다 떨어지는 둘째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 예수 믿으면서 두려워하는 거 예수 믿으면서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믿지 않는 거 너무 많거든요. 이런 사람은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지하러 오신 이 사건은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은 이거 외에는 다른 생명의 문이 열릴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진리로 알고 믿는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간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땠어요? 참으로 연약하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작은 능력을 갖고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정받았다는 거. 그 작은 믿음을 갖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여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네가 작은 능력을 갖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죠. 이런 사람만이 둘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교회마다 첫 번째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힘 있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김으로 마지막에 시험의 때를, 환란의 때를 이 땅에 다 주실 때 우리는 보호받아서 넉넉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 십자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흔들리지 않게 주님이 믿음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나의 연약함을 부드러운 십자가에 못 받고 부지런히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자라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그저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배아하는 때이다라는 거예요. 일곱 교회 중에 오늘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를 했어요. 이 일곱 교회를 하나하나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어느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라는 걸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아셔서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시고 한 눈 팔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가서 다듬은 열자가 없고 열면 다듬자가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왕권을 이 땅에서 누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노릇 할 자입니다. 사망이 여러 번 해서 왕노릇 합니까? 생명이 여러 번 해서 왕노릇 합니까? 생명이 나에게 왕노릇 하게 하셔야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존경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 안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로 살펴보게 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만양의 만주가 되심으로 아무도 주님이 닫으면 열자가 없고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권세를 가진 단 한 번 우리의 구원이 되셨사오니 이제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 절대로 그 이름을 떠나지 아니하는 자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오직 있는 말씀 지킬 수 있고 그 말씀을 늘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정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과 이 땅의 사이에 단 한 분 우리의 죄없음을 신원하여 줄 수 있는 중보자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망의 권세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진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일치 아니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아무에게도 이 생명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우리 되게 하옵시고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로 붙어온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과실 초소로 잘 세워질 수 있게 하옵시고 이기고 이기고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되어질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감사하기도 드렴 나이다 아멘